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최진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역류성 식도염이란 원인과 증상,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란 먼저 어떤 질병인지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역류, 식도, 식도에서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하고 단순하게 역류식도염이라고도 합니다. 식도의 과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위장의 산이나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서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질병을 역류식도염이라고도 합니다. 이 역류식도염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도는 일반적으로 목에서 명치 부분까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도에 염증이 나타나고 위장에서 역류하기 때문에 헛배부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음식을 먹고 났는데 배가 그득하면서 식도를 따라서 역류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서 우리가 가슴을 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 속이 쓰리다는 표현도 하고 생목이 오른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여기 가슴에 음식이 뭔가 걸린 듯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식도를 따라서 역류하기 때문에 목에 일반적으로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진을 하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류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목안이 무언가 있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이비인후과에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식도의 뒤쪽에 바로 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또 어르신들이 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소화가 안 될 때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기도 하지만 등을 좀 두드리면 소화가 잘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류식도염은 가슴 쪽과 위장 쪽과 목 쪽에 증상이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등 쪽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가슴 쪽에 식도가 있는데 식도에서 막히다가 보면 손과 발 쪽으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자다가 손과 다리가 잘 저린다든지 역류하게 되니까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과 두통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음식을 먹고 헛배가 부르게 되면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운이 나야 되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찾고 눕고 싶고 안고 싶고 뭔가 손과 다리에 기운이 좀 빠진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에서 음식이 시비지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흡수가 잘 되고 또 피의 영양을 잘 공급하게 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손다리에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영류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사하고 나면 나른해서 졸린다 손발에 기운이 빠지면서 자꾸 기운이 빠지고 오히려 밥을 먹고 났는데 자꾸 졸리면서 잠을 자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 영류식도염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류식도염 증상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이 식도에 염증이 쌓이다가 보면 식도에 괴양이 나타나고 괴양이 심해지다가 보면 암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도에 암이 생기거나 괴양이 심해지면 식도의 일부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식도를 통해서 자꾸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목에 매회기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목에 걸린 게 나타나고 목에 무언가 걸린 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예민해져서요.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게 느낌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서 삼키고 없애려고 하는데도 잘 떨어지지 않는 증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보면 사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서 좀 더 세게 하다가 보면 목 안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영육성 식도염으로 진찰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소화 증상이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영육성 식도염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물입니다. 식도염이 생긴 원인은 또 다른 네 가지의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식도염의 증상은 반드시 정확하게 체질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식도염을 방치하면 암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를 하지 못하고 내 몸 안에 피의 영양분도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 허혈성의 늘 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손다리로 영양분이 제대로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이라든지 수종냉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육성 식도염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육성 식도염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도 하부의 과략근이 느슨해지는 경우입니다. 느슨해지는 경우는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꽉 조이는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팔다리도 나른해지고 그 다음에 팔다리만 나른해지는 게 아니라 위장도 하수가 되고 식도의 하부 과략근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가 한방에서는 영육성 식도염 증상과 함께 위무력증이 같이 오게 됩니다. 위가 무력하게 되니까 내 몸에 전체적으로 영유를 하게 되죠. 위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위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믹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식도 과략근이 힘이 없다. 내 몸에 인체에 위장이 힘이 없다. 그러면 믹서기가 굉장히 효율성이 있고 힘이 있어서 음식이 들어오면 잘 갈아서 시비지장으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에 힘이 없고 위가 무력한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도의 과략근이 느슨해진 틈을 타서 위로 역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방에서는 중안이라든지 족삼내의 혈자리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위장의 보법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너무 과식하고 과음하는 경우입니다. 내 위장의 용량이 100인데 식도의 과략근이 힘이 있어도 내 위장의 용량이 100인데 음식을 120을 먹는다. 또 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이 100인데 물을 120의 용량으로 마셔준다. 그러면 위장이 힘들게 되겠죠. 위장이 힘들게 되면 믹서기처럼 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장에 채여 있다가 찾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의 과략근을 하부에서 꽉 조이고 있어도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역류하게 됩니다. 역류하게 되면 속이 더부룩하면서 타이트하게 조여져 있던 하부의 과략근도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음식을 가장 주의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우리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몸이 약해지시는 분들이 몸에 기운이 없을 때는 항상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차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도 되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뭔가 피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조금 앉아서 쉰다든지 누워서 쉰다든지 하면 기운이 생깁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자꾸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잠깐 뭔가 기운이 좀 나는 것 같은데 소화가 벙벙해지고 자꾸 배가 복부가 빵빵해지면서 더부룩해지면서 복압이 올라가면서 역류하게 되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좀 적게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도 없고 소화도 잘 된다. 이랬을 때는 가장 주의하게 여겨봐야 되는 게 내가 배가 고프지 않는데 음식을 섭취를 하는지 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동의보감해 보아도 음식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 중에 배가 고프다. 그러면 이미 과식입니다. 위장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식입니다. 내 용량의 한 80% 정도 90% 정도만 먹어야 되지 이게 20분, 30분, 1시간 지나면 부풀지 않습니까? 부풀면 내 용량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자제분들이 맛있는 걸 사주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술이나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음식이 맛있어서 좀 더 먹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복용을 하시는데 음식을 섭취를 하시는데 그 다음날 식사를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보다가 보면 아침은 꼭 먹어야 건강에 좋다. 그건 배고플 때 이야기고 정상적으로 저녁 식사를 과식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식구들하고 오랜만에 생일이라든지 어떤 모임이 있다든지 기념일이 있어서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요즘 사회의 패턴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식사를 하고 14시간 정도는 간헐적 단식을 해주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음입니다. 예전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주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은 음수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물이 갈증이 안 나는데 자꾸 물은 1.5리터, 2리터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내가 갈증이 안 나는데 내 몸 안에 채수분 용량이 적지도 않는데 물을 자꾸 1.5리터, 2리터 먹게 되다 보니까요. 위장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물이 잘 안 넘어갑니다. 물을 넘어가는데 여기 식도 가슴 쪽에 걸리고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물을 마시고 나면 뻥뻥해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의 이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배가 안 고픈데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배가 부르죠.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한 30%는 물이 좀 들어가면 걸리고 벙벙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20%는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갈증이 나면 물은 드시고 또 하나 내가 소변을 받는데 양약을 먹지 않는데 내 소변 색깔이 노랗다. 이랬을 때는 물 양을 1.5리터 마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소변도 하얀색으로 잘 나오고 갈증도 안 나고 채수분, 한의원에서 체질검사를 했는데 채수분 양도 어느 정도 있다. 이랬을 때는 물의 양을 1리터 정도로 줄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심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위장이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위장을 감싸고 있는 혈관들이 있는데 이 혈관에서 심장에서 피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심장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뭔가 편치 않으면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그래서 음식을 잘 먹다가도 신경 쓰는 일이 있다. 뭔가 불편한 소리를 딱 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소화가 딱 안 됩니다. 음식을 많이 안 먹고 음식을 이제 한 3분의 1 음식을 이제 한두 숟갈 먹기 시작했는데도 그건 무언가 하면 심장에서 위장으로 뭔가 마음에 편치 못하고 또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심장이 딱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위장으로 피를 잘 안 보내게 되겠죠.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음식을 평상시에는 잘 먹는데 조금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영육성 병원에서 치료를 진단을 받았어도 영육성 식도염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심장하고 울화병을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몸이 차서 온다는 겁니다. 몸이 차면 위장이 음식이 들어갔을 때 믹서기처럼 갈아주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족냉증이 있다, 소음인이다, 찬 음식을 들어가면 소화가 안 되면서 설사를 한다, 변비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영육성 식도염 위장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해 주는 치료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족냉증이 있다, 소음인 체질이다, 찬 걸 먹으면 설사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음식을 항상 물의 온도도 40도 정도로 약간 더 따뜻하면서 뜨겁게 드시고 찬 음식은 피하면서 야채나 과일을 드실 때도 과일은 완전히 익은 다음에 드시도록 하고 야채도 들 수 있으면 데쳐서 먹는 습관을 들이시고 수족냉증이라든지 소음인 체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체질에 따른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3세 남성분인데 위암 수술로 위를 3분의 2를 절제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예전부터 역류성 식도염으로 증상으로 진찰을 받고 요즘도 음식을 조금 과하게 먹으면 위장을 절제했기 때문에 역류하게 됩니다. 이분의 맥관을 봤을 때 심장이 약하고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고 꼼꼼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전에 위암 수술을 받기 전에도 자기는 음식을 항상 절제해서 드시고 술도 안 드신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심장이 약해서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위장을 3분의 1을 절제했지만 신경이 예민하고 심장이 약해서 온 분이기 때문에 심장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고 심장을 보호하면서 위장 기능 위장을 3분의 1을 절제했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보호하면서 3개월 써서 완치한 사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위장은 소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소식이라는 것은 나의 용량보다 적게 먹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조금 더 먹고 싶은데 이때가 가장 좋죠.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음식이 공기밥으로 한 그릇 먹고 나면 뭔가 좀 더부룩하다 그러면 한 세 숟갈 정도 적게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과식을 하면서 물뿐만이 아니라요. 항상 음식을 먹고 자기의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방향으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항상 500번 정도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물을 마셔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소민 체질인 분들은 제가 한약을 복용한 다음에도 바로 시계방향으로 해서 한 500번 정도 서서히 마사지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위장 기능만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요. 배가 따뜻해지면서 장 건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항상 소식이 필요하고 이때 소식이라고 할 때는 물도 자기의 체수분 용량에 맞게 조절해서 드시고 항상 복부에 손을 따뜻하게 마사지. 물을 마셔도 항상 여건이 되면 마사지를 50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요.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좋은 운동요법이고 또 생활요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72세 어머님인데요. 15년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으로 복통, 가슴통증, 속쓰림으로 식사를 잘하지 못합니다. 현재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복용 중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72세 어머니고 15년 전이니까 약 50대 중반부터 역류성 식도염이 오신 경우거든요. 또 식사를 잘하지 못했다. 50세 중반이면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이 있습니다. 몸의 에너지가 약할 때입니다. 현재 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과 당뇨약을 먹으면서 몸 안에 에너지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72세 어머님, 50세에는 간장과 담낭의 기능이 약해지고 또 60대는 심장과 소장 기능이 약해지고 72세는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신다고 했잖아요. 현재 이분의 경우에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장, 역류성, 식도염만 치료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간장하고 담즙 비비가 원활하게 왕성하게 해줘야 되고 심장에서 피를 잘 보내야 위장이 제기능에서 믹서기 역할을 하면서 식도에 무리를 안 주게 되고 또 음식을 좀 적게 먹어도 소장에서 흡수를 제대로 하도록 합니다. 현재 70세 초기 때문에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간장, 심장, 비위 기능을 같이 보호해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 쪽에는 환기와 창출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연세가 72세고 가슴 통증과 속쓰림이 있으니까 심장을 같이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연자육이라는 약을 같이 넣으시고 아마 72세가 되고 식사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잠도 잘 오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50대 간장과 담낭의 길을 보강하는 게 대표적인 게 산조인 초입니다. 그래서 산조인 초, 연자육, 창출, 환기 이 4가지 약을 각각 5g으로 해서 물을 600cc 넣고 가스의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시면 100cc 나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시고 나서 식사하고 바로 물을 차요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음식을 먹는 중에 배가 아프고 가슴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차를 옆에다 놓았다가 밥을 한 두 수저하고 물을 이 차요법을 한 모금 마시고 음식물하고 같이 내려가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한 10분 정도 바로 드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먹는 중에 너무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안된다 그러면 밥 한 두 수저. 그 다음에 한방차육법 한 모금 하시는데 항상 입에서 머금었다가 삼키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식사 역류성 식도염이 있기 때문에요. 식사가 끝나고 또 음식을 먹거나 어떤 약을 먹은 다음에 항상 앉아서 바로 마사지를 시계방향으로 해서 한 500번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주시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타나는 복통이나 가슴 통증, 속쓰림 증상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면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감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증상, 치료 또 생활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